속도름 정답 뭔데요? 뭔데요? 먼저 설명하고 법박 박사님 랩처럼 법박 박사님 그렇지 백발백중 제가 무슨 예를 들어 아프리카에 갔어 그러면 저만 아시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비슷한 아마 중학생이 이번에는 저희가 이상형 월드컵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그 주제는 한국 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코난씨가 이 음식들 중에서 하나씩 더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첫번째 16강전입니다 16강전 첫번째 대결은 냉면과 치킨이에요 아 이거 뭐 저는 쉬운데 자 저 냉면을 무산에서 우리 친구들이랑 냉면 먹으러 갔었는데 원래 우리나라에서 차가운 음식을 먹기 때문에 아 그래요? 아니 잠깐만 먹기 시작했기만 너무 느낌이 너무 이상해서 그냥 여기 나온 계란은 안 먹었어요 계란만 먹었고 친구들한테 아 배고파지였나 계란만 먹고 배고파서 아니 코트디부아르가 더운 나라잖아요 맞아요 근데 차가운 음식을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따뜻한 음식만 먹어요? 네 네 네 오 그래? 겨울이 없으니까 겨울이 없어요 아 그 온도는 계속 같아요 그러니까 아 하지만 냉장고는 있잖아요 냉장고 있어요 아이스크림도 안 좋아해요 그럼? 아이스크림도 좋아해요 하지만 음식은 차가운 게 없어요 근데 면 문화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원래 스파게티랑 이런 면 먹는 거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냉면 치킨 어떤 거? 아 치킨 치킨 저도 치킨 네 자 16강전 첫번째는 치킨이었고요 다음 두번째는 곱창과 닭발입니다 곱창 아세요? 곱창 알아요 알아서 드셔보셨어요? 어 곱창 어땠어요? 곱창은 원래 삼겹살 먹을 때 둘 다 나오잖아요 어 그런 집도 있어요 그래서 곱창을 먹어봤어요 괜찮았어요? 네 괜찮았어요 네 맛있죠 곱창 고소하고 네 그리고 닭발 닭발도 먹어봤어요? 네 닭발 너무 좋아해요 진짜? 닭발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근데 맵지 않아요? 매운 거 지금 저 제일 맵은 거예요 좋아 닭발 제일 매운 거 드셨다고요? 네 음식은 맵지 않으면 밥을 얻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는 아 진짜? 코트디부아루에서 매운 음식을 먹어요? 처음 들어보는... 고추가 만든 음식 아 진짜요? 네 코트디부아루 사람들이 매운 음식을 잘 먹는다고요? 네 네 원래 이렇게 우리 고추랑 한국 고추는 완전 달라요 다르겠죠? 네 우리 고추는 진짜 매워요? 네 진짜 매워요 아 그러면 한국의 매운 음식들을 잘 먹겠네요? 네 아 저는 한국 사람인데 매운 음식을 못 먹어서 그렇군요 와 닭발 야 이거 진짜 매운데 이거 진짜 매워요 맛있어요 닭발 좋아하는데 닭발 좋아요 근데 매워서 잘 못 먹어요 매워서 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곱창도 정말 맛있고 닭발도 맛있습니다 자 어떤 거? 그러면 둘 다 골라도 돼요? 안돼요 하나만 골라야 됩니다 아 그러면 닭발? 닭발 가겠습니다 오와 곱창을 닭발이 이겼어 아마 반반하면 안 돼요? 아 반반이면 좋겠지만 그래도 닭발 좋습니다 자 의외의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계란빵 돼지국밥 혹시 다 아세요? 돼지국밥은... 이거는 이제 부산에서 유명한 음식인데 국밥인데 돼지고기와 내장이 들어간 거예요 계란은 계란빵은 길거리에서 겨울에 많이 먹는 건데 빵인데 계란이 많이 들어간 빵이에요 자 이건 안 먹어봤지만 뭐가 더 그냥 좋을지 느낌적인 느낌으로 골라주세요 아 돼지국밥은 그냥 색깔이랑 모양이 좀... 아 여기 여기 매운 거 넣어요 근데 좀 무서워요 오케이 2017년에 왔을 때 이런 색깔로 나온 엠시클을 먹어봤는데 아마 순댓국일 것 같은데 갑자기 충격받았어요 어... 맛도... 이상해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때도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냥 배 안 고팠어요 아 배 안 고프다고 하고 안 먹었어요 아마 순댓국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색깔로 나온 엠시클을... 다 안 좋아해요 근데 갈비탕은 맛있는데 비슷한 색깔인데 설렁탕하고 아... 근데... 어쨌든... 이거는 이렇게 나오면 좀... 무서울 것 같아요 네 무서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란빵? 계란빵! 네 계란빵은 아마 누구나 좋아할 만한 빵일 것 같고요 돼지국밥 맛있는데 우리 부산에 계시는 돼지국밥 사장님들 아마 지금 슬퍼하시고 계십시오 아까 그렇게 식당에 사장님의 마음을 신경쓰는 분이 이렇게 서울 부산에 계시는 돼지국밥 사장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먹어봐야겠다 한 번 드셔보시겠답니다 우리 부산에 계시는 돼지국밥집 사장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드셔보시겠답니다 아마 먹어보면 좀 다를 수 있을까요? 근데 맛 없으면 아마 거주에 1kg 넣으면 그냥 먹을 수 없어 여기에 그 이제 넣는 양념장이 있어요 매운 장을 빨갛게 넣으면 이게 빨간색으로 바뀌니까 조금 나을 수도 있어요 아 네네 색깔을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오케이 색깔이 중요했군요 자 그럼 계란빵 가겠습니다 자 다음 오 다음은 파전과 육회 육회는 뭔지 알죠? 소고기 파전은 유명한 거고 둘 다 먹어봤어요? 네 근데 둘 다 이상한 음식인데 아 진짜요? 저는 파전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파전이에요 육회는 회도 우리 회도 못 먹고 아 회도 안 먹고 네 회도 못 먹고 그쵸 계란도 계란도 계란은 날계란으로 안 먹고 따뜻하게 익혀서 먹고 우리나라에서 한글날 할 때 축제를 했어요 그때는 파전 코이카 파전으로 만들러 왔어요 코이카 직원분들이 만들었군요 어땠어요? 파전은 그쵸? 맛있어요 맛있어요 근데 혹시 계란으로 만든 거예요? 아니에요 아 계란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밀가루? 아 밀가루 밀가루도 있고 메밀가루도 있고 그거는 이제 뭐 입맛에 맞게 바꿀 수 있어요 파전 그러면 파전 아마 육회를 이제 원래 안 먹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또 날계란도 잘 먹지 않는 문화이기 때문에 조금 무섭다 연습을 많이 하면 연습을 많이 하면 먹을 수 있겠지만 이거는 조금 도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파전 저는 육회 좋아합니다 하지만 파전이 더 좋아요 저도 다음 보겠습니다 오 자 족발 비빔밥 좋아요 족발 이거 시원했는데 이거 족발? 족발 그렇군요 족발 족발 어때요? 먹어봤어요? 족발 먹어봤어요 근데 너무 비싸니까 아 한국에 와서 한 번만 먹어봤어요 어때요?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요 돼지 우리나라에서도 돼지 많이 먹어요 아 그래요? 아 소고기 비싸지 않고 돼지고기도 비싸지 않아요 네 치킨이 더 비싸요 아 그래요? 닭이 더 비싸요 알겠습니다 맛있게 보이는 족발을 선택했습니다 자 다음은 부대찌개 순대 아마 순대 무서워할 것 같은데 이것도 쉬워요 순대는 먹일 때 그냥 이상한 느낌 오케이 네네 이기지 않은 거 맞아요? 아니에요 안 이겨요? 근데 느낌이 느낌이 약간 젤리 같은 느낌? 물컹물컹 그냥 토하고 싶어요 토하고 싶다 네 그래서 부대찌개 부대찌개 따뜻한 음식 빨간색이니까 부대찌개 가겠습니다 부대찌개는 한국에 출신 음식이에요? 어 이거는 역사가 조금 있는데 예전에 한국에 전쟁 이후에 6.25 전쟁 이후에 미국 부대 미군 부대가 있었는데 그때 미군 부대에서 나온 재료를 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새롭게 처음 만든 거예요 자, 다음 생선구이와 칼국수 생선구이 아, 그렇군요 왜요? 생선구이 생선 너무 좋아해요 아, 생선 좋아하고 칼국수는? 칼국수는 안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어요 오, 알겠습니다 이거 약간 색깔도 색깔도 타얀색 국물을 좀 무서워하네 네 자, 다음은 김치찌개와 김치볶음밥 오 김치찌개 김치찌개 네 김치볶음밥은? 맛있어요 근데 선택해요 김치찌개 확실히 매운 걸 좋아하네요 오, 좋습니다 김치찌개 자, 다음은 생선구이 족발 진짜 어렵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4강입니다 4강 이거는 아마 아, 어려워 족발? 족발 족발, 이야 족발 정말 좋아하시는군요 자, 다음은 야, 치킨 부대찌개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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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죠 자, 결승전입니다 자, 이제 치킨과 족발이 남았습니다 자, 우리 코난 씨의 결정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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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걸려 하하 어때요? 혹시 상상할 수 있어요? 어떤 어떤 상상? 어떤 거 그럴 수 있는지 아, 제가 한번 맞춰보라고요? 아, 오케이 어 아, 이거 진짜 못 버려야겠는데 어 자, 코치디바레에서는 돼지고기와 소고기는 비싸지 않다 하지만 닭고기가 비싸 맞아요 어, 근데 한국은 치킨은 싸 족발은 비싸 네 그러면 맛은 둘 다 있어 아, 그렇다면 하하 치킨 저는 족발 하하 자, 우리 PD님은 족발 저는 치킨일 것 같아요 자, 우리 코난 씨의 선택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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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뭔데요? 뭔데? 왜냐하냐 뭔데? 먼저 설명하고 아, 설명 먼저 하고 어, 족발은 원래 모르는데 네 커테디바레에서 있었던 한국 식당에 가서 어 한국 어 조수님이랑 네 족발은 처음 먹어봤어요 아, 거기서 아, 거기서 아, 거기서 족발을 처음 먹어봤어요 어, 처음 먹어봤어요 그래서 그 추억이 남아있어요 아, 추억이 있다 그래서 그리고 치킨은? 추억이 없어요? 치킨은? 치킨은 다양한 어 치킨을 먹어봤기 때문에 네네 맛은 좋아하는 맛 있고 이상한 맛 맛 나서 좀 코트디바르도 치킨이 있죠 이렇게 네, 치킨이 있어요 근데 이런 한국식 치킨 양념 치킨 이런 거 없어요 없고 아, 후라인드만 있고 네 자, 그러면 코난 씨의 선택은? 족발 아, 우리 트윗님이 맞혔습니다 족발은 일단 맛있기도 하고 코트디바에 있을 때 교수님이 네 같이 사주셨던 한국 식당에서 먹었던 그 족발에 대한 어떤 따뜻한 기억 좋은 추억 향수가 있기 때문에 족발이 최고의 음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길에 지나갈 때마다 족발을 보면 우와 우와 먹고 싶다 네, 이렇게 한국 음식 네, 우리 월드컵 한번 이상한 월드컵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코난 씨와는 간단하게 게임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젠발놀이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잘 아는 간장공장 공장장 간단하게 연습 시간 좀 갖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 간장공장 공장장은 강공장장이고 굉장공장 공장장은 콩공장장이다 오, 이야 잘하는데? 이야, 이 정도 잘하는 거면 다음 단계로 테스트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어, 이제 자, 한번 제가 한번 해볼게요 백법학 박사님 댁밥은 백발백중 질고 밥법학 박사님 댁밥은 백발백중 되다 네 네, 이거를 시간을 타임을 좀 재 볼게요 네, 타임을 재서 누가 더 빨리 하는지 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연습 기회 드릴게요 백법학 박사님 댁밥은 백발백중 질고 백법학 박사님 댁밥은 백발백중 질고 백발백중 질다 다시 다시 백발백중 백발백중 오케이 자, 법학 박사님 법학 박사님 오케이, 랩처럼 법학 박사님 법학 박사님 그렇지 백발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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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준비 시작 백 법학 박사님 댁밥은 백발백중 질고 법학 박사님 댁밥은 백발백중 되다 7.30초 네, 7.3초 백발백중 질고 백복박 박사님 댁밥은 백발백중 질고 백복박 박사님 댁밥은 백발백중 질고 백발백중 된다 자, 몇초에요? 20초 15초 15초 그러면 10초 안으로 하면 성공 어때요? 네, 어때요? 10초 안으로 하면 성공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백복박 박사님 댁밥은 백발백중 질고 백복박 박사님 댁밥은 백발백중 질고 백발백중 질고 8초 됐습니다 조금 조금 틀렸지만 그냥 인정하겠습니다 자, 저희 그거 있나요? 그래서? 번호표? 네 자, 그럼 오늘도 네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물 중에서 하나를 뽑으면 네, 그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복박 박사님 자, 여기 백복박 박사님 번호표가 있고요 여기서 마음에 드는 번호표를 하나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개가 있습니다 골라주세요 아무거나 남은 거 있어요? 아니요, 꽝 없어요 다 선물 있어요 네, 몇 번이에요? 자, 4번 4번 선물 뭔가요? 스타벅스 스타벅스 카드 축하드립니다 스타벅스 카드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한테 한국어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재미있게 쉽게 잘 할 수 있을지 우리 코난 씨만의 팁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원래 한국어를 배울 때 그냥 우리 아프리카 사람들 위해 책에서 배우는 거 좀 어렵기 때문에 아마 드라마 좋아하는 사람들을 드라마로 배울 수 있고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을 음악 들을 때 가사를 외우면서 더 쉽게 발음을 연습할 수 있고 한국 친구들도 만날 수 있으면 더 빠르게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책에서 배운 것을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 맞나요? 맞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만나서 배웠던 것을 쓰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해 주시면 또 바르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물론 드라마도 좋고 음악도 좋지만 우리 코난 씨가 마지막에 얘기한 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공부한 거 책이든 유튜브든 학교든 그 공부한 문법과 어휘들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이걸 진짜 사람을 만나서 연습을 많이 해보는 게 한국어뿐만 아니고 모든 외국어를 맞아요 외국어를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나 배운 걸 많이 얘기해 보는 그런 노력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 어쨌든 여러분들 많이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많이 사용을 해봐라 우리 코난 씨는 스페인어도 할 수 있고 또 프랑스어도 할 수 있고 영어도 하고 한국어도 하는 이미 언어 공부의 선배님이니까 코난 씨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경험? 한 개만 얘기해 볼까요? 재미있었던 것도 괜찮고 약간 화가 났던 것도 괜찮고 아니면 놀랐던 것도 괜찮고 그런 특별한 경험이 있을까요? 지난번에 농산에서 시내에 가고 대학교에 돌아갔을 때 버스에서 혼자 앉아 있었는데 대학생 말고 중학생들 들어왔어요 근데 나 혼자 앉아 있었고 대학생 학생들 서 있었어요 자리가 필요하긴 하지만 안 왔어요 아 앉지 않았어요? 옆에 와서? 앉지 않았어요 왜 안 앉은 것 같아요? 몰라요 몰라요 중학생들? 응 중학생들 그냥 좀 무서워 그냥 자리를 보고 그냥 그냥 아마 다른 이유보다는 근데 저 그런 거를 이해할 수 있어요 네 한국 사람들 원래 외국인 외국인이랑 외국인 만날 기회가 별로 없어서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네 몰라요 그래서 나쁜 행동을 같이 함께 그냥 차이를 아 그냥 잘 모르니까 혹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막 좀 상상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그것도 있고 아니면 뭐 코로나 때문에 더 어떤 뭐 외국인에 대한 생각 이런 거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고 네 근데 아마 많지 않아서 그런 것도 사실 사실이에요 많이 볼 수는 없었던 것도 맞으니까 뭐 그리고 중학생이면 아주 어려서 약간 무서웠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렇잖아 키도 크고 반대로 생각해서 제가 무슨 예를 아프리카에 갔어 그러면 이제 저만 아시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비슷한 아마 중학생들은 저를 보고 무서워할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어 아니요 그런 거 아니고 어떻게 생각해? 아프리카에서는 한국인들 진짜 아 이렇게 해줘요? 네네 그냥 아기들 다 와서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거 신기하고 아기들 진짜 재미있어요 아 재미있게 생각하고 무섭지 않고 그냥 아프리카에 그냥 같은 가족 인조할 수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라도 같은 가족 오케이 가족처럼 아 저 진짜 코트디버로 가보고 싶어요 네 재미있어요 뭐가 유명해요? 드록바 말고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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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바다 맞나요 세계적으로 제일 큰 바질리카 바질리카 네 성당 맞아요 아 바질리카 성당이 거기 있어요? 네 있어요 전혀 몰라요 우리 첫 번째 대통령이 세워서요 아 해상에서 제일 큰 성당이 거기 있어요? 너무 커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다 코트디버로 가서 거기 가세요 아 그렇군요 네 여기 비행기 타고 얼마나 걸려요? 오래 걸리죠? 오래 걸리죠? 오래 걸려요 올 때는 아마 이틀 아 갈 때는 어디 갔다가 가요? 경유지가 어디예요? 한 번에 안 가죠? 네 한 번에 안 가요 어 두바이 두바이 갔다가 아니면 네네 거기 갔다가 그리고 서울로 네 하 올 때 이틀 걸렸어요? 네네네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저는 드럭밥 말고는 잘 몰랐지만 네 한 번 꼭 가보고 싶은 나라 또 바다도 예쁘다고 하니까 맞아요 제가 바다 되게 좋아하거든요 나중에 혹시나 코나 씨 코트디버로 잠깐 가면 그때 가요 저 그럼 밥 사주실 거예요 네네네 아니요 제가 사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 좀 코트디버로 밥 비싸지 않나요? 그러니까 소개해 주고 네 친구들도 만날 수 있게 해 주고 네 너무 재밌겠네요 자 그러면 앞으로 계획 한국에서의 계획을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얘기해 볼까요? 한국에서 계획은 네 먼저 공부 공부?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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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기회가 되면 그냥 아마 10년 동안 일하다가 그냥 코트디버로 아 아 그럼 이제 한국에서 한 10년 정도는 한 번 여기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돌아가면 혹시 어떤 돌아가면 그냥 비즈니스 그냥 회사 일 안 하고 싶어요 그냥 개인 비즈니스 회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싶다 어떤 여행 비즈니스 아니면 여행 비즈니스도 하고 싶긴 하기만 저 원래 블로그에 있었는데 블로그에서 그냥 재밌는 곳을 방문해서 그냥 어떻게 재밌는지 어떻게 그리고 사진도 보여주고 그런 거 좋아해서 네 좋아해서 알겠습니다 재밌을 거 같네요 그리고 건물 키우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탕은 비싸잖아요 아 그래서 건물도 짓고 싶어요? 거기서? 네 건물도 하고 점점점점점 부자가 되는 네 건물도 많이 짓고 네 사업도 잘 되고 맞아요 꼭 놀러 가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어땠어요? 원래 말 많이 못 하는데 너무 잘했어요 갑자기 이렇게 말 많이 했는데 저도 신기해요 신기해요 그래요 네 오늘 인터뷰가 어떻게 될까 저도 조금 기대 반 걱정 반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너무 재밌고 오늘 인터뷰 즐거웠어요 선생님도 재밌고 질문도 잘하니까 아니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인터뷰 하는 걸로 해요 네 언제든지 알겠습니다 저도 카메라를 위해서 준비했지만 유튜브 해야 되는데 무서우면 안 돼요 요즘 연습 연습하고 있어요 네 연습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 안녕